왔어요 오 여기서 용선수가 크게 다쳤거든요 레알마틴선수 맨 뒤에 있는데 마틴형님도 크게 다치셨고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어 닌자기린 개빨라 저거 직선에서 흉기야 저거 아아아아 이렇게 됐네 회전을 돌면서 여기서 야 허리케인 닌자 닌자 허리케인 쩌네 이거야 이거는 잠깐만 닌자 허리케인 아아아아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그럼 자동차 바꿀게요 닌자기린선수로 아이 아이 잠깐만 가만있어 가만있어 닌자로 하면 안돼 여기서 이제 레알마틴선 선수가 맨 뒤에 있었기때문에 어어헤 이 모습을 다 봤을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허리케인 돌고 있죠 아 이거 용선수를 치고 아 근데 너무너무 멀다 자 8위 어어헤 여기서 가만있어봐 7위 여기서 닌자기린 선수가 회오리 돌면서 용선수를 치고 용선수가 날아가면서 헤마 선수 괴롭히고 어 잠깐만 여기서 잠깐만 어 어떻게 아니 개 어 잠깐만 잠깐만 어 마티넥님 왜 마티넥님 왜왜왜왜 잠깐만 잠깐만 뭐야 아 여기서 니산 선수도 니산 선수가 그냥 이쪽으로 바깥라인 탔으면 되는데 안쪽으로 피하려다가 들어오는거야 이쪽으로 부딪혀서 날아갑니다 아 이대로 아아 아 이거 피할수가 없네 어 와 와 이거는 이거 한번에 한번에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한번에 보겠습니다 한번에 보겠습니다 개 무서운 건 뭔지 알아 여러분들? 멀쩡해 차가 아니야 아니 왜 어떻게 직선에서 자기 스피드를 주체를 못해가지고 야 엔진 멀쩡해 엔진 100% 겉에만 다쳤어 다른 차량들은 뭐 엔진 다 나갔거든요 아 뭐야 왜 나갔어 이거 아 끝났네 뭐로 잘못 눌렀네 아 끝났어